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오늘의 리뷰 향수는 바로바로 아주 따끈한 신상 르라보의 시트롱 28입니다 이 시트롱 28은 르라보의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의 새로운 향수예요 르라보 매장에 있는 도시를 모티브로 한 시티 익스클루시브는 지금까지 뉴욕, 런던, 파리 등 13개의 도시향을 출시하고 이번에 14번째 도시로 서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트롱 28이 출시되었습니다 언제 출시되었냐고요? 바로 지난주 월요일인 8월 3일에 출시되었어요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의 향수들은 각각 해당 도시에 있는 르라보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요 역시 이번 신제품 시트롱 28, 일명 서울향은 서울에 있는 르라보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가 없어요 현재 시트롱 28을 판매하는 매장은 르라보 부티크 이태원점과 가로수길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총 5곳의 매장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 8월 4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르라보 매장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출시된 용량은 15mm, 50mm, 그리고 100mm입니다 가격은 15mm 16만 5천원, 50mm 40만원, 100mm 60만 5천원입니다 저는 50mm로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샘플을 문의하니 르라보 부티크 매장에서만 샘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샘플의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백화점에서는 시트롱 28의 샘플을 구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르라보 향수를 사면 라벨링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영어로만 되던 라벨링이 이번 서울향 출시 기념으로 한글로 라벨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8월 한 달 동안은 시트롱 28만 한글 라벨링이 되고 9월부터는 라벨링이 가능한 전 제품의 한글 라벨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장을 뜯어볼까요? ASMR 시작합니다 시향을 하면서 향을 살펴볼게요 뿌리자마자 레몬 껍질의 냄새가 확 치고 올라와요 그런데 생각보다 레몬 향의 지속력은 굉장히 짧아요 레몬의 시트러스 향기가 거의 스쳐 지나가다시피 빠르게 날아간 후 바로 자스민의 꽃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향수의 이름처럼 시트러스가 메인인 향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트러스의 향기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 기분이라서 약간 의아한 느낌으로 향이 시작하네요 생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생강향이 별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마 꽃의 향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이미 탑노트부터 치고 올라왔던 자스민의 향기는 정말 강렬한 꽃향기에요 화이트 플로럴 특유의 크리미하고 밀키하면서 리치한 향기가 아주 강렬하게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화이트 플로럴 특유의 향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가드니아의 향기도 맡아지네요 그리고 미들노트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벌써 머스크가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게요 잔향은 초반에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자스민의 향기가 은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미들의 자스민은 밍크코트 입은 사모님의 느낌이었다면 라스트 노트에서의 자스민은 우아하면서 청초한데 예쁘기까지 한 여성의 느낌이에요 화이트 플로럴의 강렬함이 한층 가라앉으니까 잔향에서는 굉장히 우아하고 예쁜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함께 느껴지는 우디와 머스크의 향기는 꽃향기를 더 진짜 꽃처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연상되는 이미지는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서 점원이 권하는 어머 손님께는 이런 옷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는 예쁘고 트렌디한 옷을 입었는데 뭔가 뭔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나한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긴가민가 하다가 이것저것 옷을 입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크게 유행을 타지 않는 깔끔한 옷을 입었을 때 이게 100% 내 옷일 때 기대도 안 한 옷을 입었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찰떡일 때 그 기쁨 그런 느낌이 연상되는 향기에요 생각나는 컬러는 하얀색이에요 지난번에 다른 향수 리뷰에서도 연상된 색깔이긴 하지만 화이트 플로럴이 메인인 향조라서 그런지 뽀송뽀송한 토끼털처럼 부드러운 하얀색이 생각나네요 이 향수는 플로럴의 향조가 강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잘 어울릴 향수에요 화이트 플로럴의 우아하지만 깊이감 있는 향기는 30대 이상의 여성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0대와 40대의 여성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해낼 향기입니다 이 시트롱 28은 정말 우아한 향기에요 초반에 시트러스의 향기가 살짝 생동감 있는 느낌을 주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느낌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옷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옷이면 좋겠어요 청바지에 셔츠의 느낌도 나쁘진 않겠으나 기왕이면 잘 차려입었다 느낌이 드는 고상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아웃핏이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도 옷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생각난 연애인은 배우 한효주씨와 김사랑씨입니다 두 분 다 나이를 잊게 하는 미모와 우아함을 가지고 계신 배우분들이잖아요 저도 이분들처럼 나이 들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욕심인 것 같긴 하지만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우아한 분위기는 같은 여자지만 정말 부러워요 이 시트롱 28의 우아함과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생각난 음악은 비욘세의 리슨과 휘트니 유스턴의 런 투 유입니다 리슨은 영화 드림걸즈의 OST로 유명한 곡이죠 이 두 곡의 공통점은 바로 두 가수의 목소리예요 부드럽지만 정말 힘있는 목소리잖아요 저는 시트롱 28의 향기를 맡으면서 바로 비욘세와 휘트니 유스턴의 목소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두 분의 노래를 들으면 시트롱 28의 향기를 더 흠뻑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치 향수 브랜드 르 라보의 신규 향수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인 시트롱 28은 서울을 모티브로 한 향수입니다 사실 향을 맡으면서 시트롱 28의 주향사는 서울의 어떤 모습을 본 것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향수였어요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서울을 표현한 이 향기는 생동감으로 시작해서 우아함으로 끝나는 향기라고 생각해요 향을 맡으면서 왜 이게 서울 향이지? 싶다가도 왠지 모르게 서울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향을 느끼면서 아 이런 부분이 내가 본 서울의 모습을 표현한 건가?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일반 향수라면 단지 향의 느낌을 보고 내 취향인가? 를 먼저 생각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모티브로 만든 향수라고 해서 그런지 개인의 취향보다는 이 향기는 서울의 어떤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을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 향수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아주 한정적인 매장이에요 그래도 저에게는 비 오는 날 운전해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향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르라보의 시트롱28을 리뷰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의 의 If you are looking for a single page 에le 남AA în growers 금융 마비 ě L isode Knight varit